등급 난다 refugees 프리기 김민주 라 française 다시 한번 기록을ARREN Marco 파이팅! 기록을 é!! 감사합니한 Paste 기록을 예 기록을 é!! 함께 kay 테 돈 최선의 아미 시민아 아미 그룹이든 화이팅! 대마음 아유케이 케보낸 알토스의 작전타임! 저희 알토스의 다음 홈경기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제 내년에 다음 홈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4년 1월 4일 목요일이고요. 저녁 7시 중국생명과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기장에 많이 찾아주셔서 새해의 첫 경기, 첫 홈경기 우리 선수들 힘을 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경기장에 많이 참여해주셔서 우리 선수들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손 Теперь, whose 힘을 받아오세요! 고맙습니다. 가슴을, 알토스의 채널트의 팀 최원 선수가 들어간 것입니다. 대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수의 채널트의 팀 최원 선수가 즉시했습니다. 최원 선수의 채널트 패키기 첫 상승입니다. 최원 선수의 채널트의 팀 최원 선수가 들어갑니다. R.P.K. 가자! R.P.K. 집중 집중! R.P.K. 자 이렇게 해서 선쇼프가 종료됐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훨씬 있습니다. 형제들 위해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R.P.K.